국제환경운동가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여수강량항망공사 박성현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맨발의 사나이는 여수강량항망공사 제1호 현재 홍보대사입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미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세계기록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 후보 카멜라 헤리스 후보를 카멜라 헤리스 후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구촌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저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국제환경운동가가 카멜라 헤리스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선언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조승환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조승환zeń 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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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이분 나왔습니다. 이분 나왔습니다. 맨날 사이 우리 조수 박철희 오늘도 꼭 승부할 수 있도록 자 이분 나왔습니다. 맨날 사이가 있으며 인간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통해 넘어지는 승부와 승부 승부는 현재 2억 6천 7백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이파이니아는 진정한 이 시대의 기후로 잇냐 방수함으로 달려 40초 질립니다. 여러분 방수함으로 달려 여러분 방수함으로 달려 여러분 맨날 사이 조수함 함께 해주신 우리 여주광양 학원부터 박성현 사장님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위기한 전 국제부의자 전 국제부의자 전 국제부의자 전 국제부의자 연구위원 4points